시작할까요? 사실 저도 1시간 전에 와스특의 차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 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솔로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버스킹 공연은 처음인데 그만큼 굉장히 떨리고 지금 설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연을 보시는 내내 추위가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혹시 여기 우리 미모리 분들 오셨나요? 미모리? 미모리 아 미모리 어디셨어요? 미모리가 제가 이제 팬덤명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팬덤의 이름이 미모리예요 미소와 메모리 합성어로 이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뜻인데 오늘 여러분들 모두 미모리가 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공연이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리고 이어서 그러면 저의 첫 번째 무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의 첫 번째 공연곡은 저의 1집 데뷔곡이자 타이틀곡인 낄끼빠빠파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낄때 끼고 빠질때 빠지라라는 아주 당돌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니까요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첫 곡 끼내빠빠파라는 아주 당황할게요 강진왕 테이틀공연 Ay Ay Don't hold it Ay Don't wanna let you hold it I'm looking at me, checking me So i'm just kidding and nothing you just need to From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I'm looking at the first time you would be I'm looking out here I am Jesse's one girl who is the only one She's the only one I do From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of the year I'm saying that's my best friend I still had a ball in the middle of the day 진정한 그릇은 레츠고 콜대마 제발 숨도 빠르게 옆에 신호가 될 때까지 가라 좀 더 다르게 커리클을 쏴라 해봐라 실뿍이 쫀득하려 니가 생각하지 말고 오래 달려 보셨나 쫀득하려면 라이브 바랬스 아싸! 보셨나 진히 에어 깡깃 박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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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nie survive 마음이 웃음 옆에서 여기 날PS 날PS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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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It's your love, it's your love 생각하지 마 비누왕은 지금이야, 너도 살잖아 재미없어, 지저분아 내 멋지게 넌 스타렛 제발 순서 빠르게 여보세요 너네들 거라 좀 더 다르게 Let it go, smile 너의 나 내가 생각하지 마 너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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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t 최초하는 신니엘 KKbokb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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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bakbaka KKbokbaka OF tumors 희망 좀 더 louder, 좀 더 하여 우리도 미칠 수 있게 Let's get K-K-Fa-Fa 여러분들, 와 K-K-K-Papa K-K-K-Papa 노래 좋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막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소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